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퇴근을 하고 바닷가로 다시 왔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여기 지금 조개 시즌이 오늘 다시 오픈했거든요 오늘은 미국 공휴일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다 물이 빠지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들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지금 다행히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해도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6시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물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조개가 있는 곳까지는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가서 조개를 한번 다시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클램은 1인당 15개 까지고요 그리고 일단 작은 거든 큰 거든 무조건 채취하시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작다고 놔주고 다시 큰 거로만 잡으시면 그거는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한번 크리스와 함께 조개를 한번 채취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가 지금 저쪽에서 지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지금 해가 지는 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카메라에 당기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저쪽에서 지평선 위에 해가 지금 지고 있고 곧 지금 해가 없어지면서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두워지게 되면은 저희가 랜턴을 가지고 한번 조개를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외로 그렇게 오늘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도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분들이 맛쪽에는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은 알아서 쏙 올라온다는데 왜 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레이저 클램 건 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저개를 채취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는 소금을 제가 뿌려 봤는데 안 올라오더라구요 그 한국에 있는 맛조개랑 미국에 있는 맛조개랑 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올라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 뜨니 그냥 바닷물만 더 짜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은 미국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구요 여기서는 이 클램 권 이라는 걸 사용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있을까요?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조개가 하나 있습니다 와 민준아 조개 잡았지? 이렇게 쳐 보면은 방금 보셨죠?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쏙 하고 뚫리거든요 그냥 이거 자리에다가 껴 보면은 되겠습니다 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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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플랩 입니다 지금 여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두개가 나왔는데 얘가 좀 더 풀 것 같아요 민준아 얘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민준이가 방원에다 넣어줘 민준아 이거 넣어줘 거기다가 네 여기도 좀 하나 더 있네요 크기가 좀 작아요 민준아 여기도 있다 네 여기도 구멍 하나 쏙 하고 빠졌죠 나 누구야 야 과연 있을까요 민준이가 바로 잡아 찾아봐 있나 어디 있을까 찾아봐 찾았다 와 이거 꽤 크다 그치 응 너나 여기도 지금 하나 구멍이 쏙 빠졌었는데 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 조개가 좀 작았네요 작아도 그래도 킵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버리면 안됩니다 물 있는 쪽을 한번 깊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공원에 나왔었거든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있어 어 두개 있다 그치 응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응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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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우와 이거 크다 민준아 많이 잡았어요 민준이 응 그냥 이렇게 이렇게 또 어디 가 있나 또 가보자 여기 여기 거기 있어 없는데 응 없는데 여깄다 여깄다 물이 빠졌다가 안빠졌다고 하는데 하나둘셋 하나둘셋 짜짜짜 있을까요 있나보다 있다 있다 잡아 봐 찾아봐 어딨나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봐봐 민준아 우와 민준아 진짜 큰 거 잡았어 어 거기 조심해 빠지지 않게 여기서 지금 하나가 있는 거 같거든요 강아지 크다 그치? 확실히 바닷가 쪽에 물이 깊은데로 내려갈수록 조개가 큰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 하나 있거든요 이 자리에 조개가 있는겁니다 자 이제 뽑아보자 있다 와 크다 여기도 그치? 아냐 딱 저거 넣으면 빠져 거기다 해 구멍이 더 커야 돼 네 이 자리에 걷냐 지금? 자 여기있습니다 민진아 여기있다 민진아 민진아 여기있다 네 이 자리 먼저 네 이 자리 먼저 흐흐흐 여기있다 네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네 흐흐흐 흐흐흑 네 여기있습니다 개가 있네 이 자리거든요 아빠 해볼게 이쪽 잡아 하나 둘 셋 있나? 오 있다 우와 이것도 크다 민준아 크지? 우와 그것도 크다 빨리 넣어놔 우와 그것도 크네 그지? 통장에 넣어놔 여기 지금 하나 있습니다 네 우와 여기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우와 꽤 크죠?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